슬개골 가동술 힘을 빼앤 상태에서 무릎을 편안히 놓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상하좌우로 슬개골을 천천히 움직입니다. 한 방향당 5초 정도 움직임을 지속해줍니다. 뻐근함을 느낄 정도로 해주면 좋습니다. 수술 후 통증 완화, 수술 후 무릎을 부드럽게 해주는데 도움이 됩니다. 이 동작을 5초간 5세트 반복하세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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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하나, 셋, 넷, 다섯 셋, 넷, 다섯 셋, 넷, 넷 하나, 셋, 넷, 다섯